오늘 우리 삼식님의 식판이예요 전어구이 양념구이에다가 감자전이예요 감자양파전하고 밥새우 된장찌개예요 그리고 귀리 찰옥수숫밥이에요 가을전어에 양념장구이에 감자 양파감자전에다가 깻잎 좀 묻혀서 전을 붙이고 밥새우 호박 대장찌개예요 아주 맛있었네요 가을전어는 칼슘이라든지 단백질이 풍부하죠 등푸른 생선이고 오메가3가 풍부하고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있죠 그리고 감자는 알크리성 식품인데다 깻잎을 넣어서 철분이 풍부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양파를 넣어서 양파는 혈관에 청소를 해주는 작용을 하죠 코레스토를 좀 녹이는 그런 작용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박 밥새우 호박은 새우 자체가 미네랄 칼슘 이렇게 단백질이 풍부하고 또 이게 된장국은 발효식품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식품이면서도 식물성 단백질로 굉장히 건강이 좋은 소화도 잘 되는 그런 우리 삼식님의 밥상입니다 식판이에요